광주시가 광주만의 자연 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독창적인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OTT 플랫폼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OTT 플랫폼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자를 육성해 광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문체부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작가 27명 육성, 작품 34편을 발굴했고 카카오페이지, 교보문고 등 다양한 플랫폼에 연재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OTT 플랫폼을 위한 원천 스토리 창작 분야 6명과 스토리 완성화 분야 5명 총 1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4월 3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작가들은 창작 지원금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창작 공간,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비롯해 제작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작품을 발굴해 이야기가 있는 꼴짼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재현입니다.